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오늘 어휘 좀 잡아주기 위해서 아이가 숙제해 나가고 있는 거 뒤에부터 지금 페이스 뒤에부터 이제 퍼블릭부터 시작해서 오늘 better 까지 갔거든요 아까 어디지 여기까지 가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다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단어도 다 잡아주고 하는데 잡아줄 게 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좀 약간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살짝 언짢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my character was die 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장을 말한단 말이에요 뒤에 또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데 what is the past tense of bad? 이건 아니고 이거다 the research was end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비슷한 하나가 있는데 영어를 배울 때 과거형을 만들 때 was 넣고 뒤에 동사 넣으면 이게 과거형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에 고치기 위해서 동사표를 그렇게 썼는데 다시 이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음이라고 일단 메모는 해놓긴 했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간에 제가 이거 틀렸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아이가 알아서 고쳐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훈련의 기억은 남아 있는데 부족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리 시켜도 무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숙제를 주면 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마음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알아서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는데 이건 다시 잡혔죠. 16시 19분 30초에 보면 what is syllable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 주 월요일날 수업에서 월요일날 수업인가요? 지난 수업 어쨌건 간에 그래서 저한테 배웠던 부분이 되게 후반부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쭉 배웠던 부분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기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또 자기가 기억해내고 아아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에 몇 개의 음절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르치는데 여기 보시면은 better 나왔죠. 이게 이제 불규칙 변화로써 선치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3단 변화 중에 이제 good이 better가 되고 그 다음에 better가 the best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이것도 음절수랑 관계가 있어서 1음절이면 3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1음절이면은 그러면은 뒤에다가 er만 붙이면 돼요. 형용사가. 근데 1음절 이상이면은 앞에다가 more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2음절인데 뒷글자가 y로 끝나면은 y를 i로 바꿔주고 er을 붙이면 돼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려고 i랑 해봤는데 i가 이 부분 지금 오늘 확실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 음절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걸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데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거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시켜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이제 없어요. 근데 단어들이 되게 수준이 낮은 단어인데 아이가 어휘가 워낙 없긴 해요. 그래서 계속 이거 올려나가는 중이고 391번까지 했고 아이가 숙제에서도 계속 따라오고 있으니까 지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열 단어씩 적어도. 근데 지금 솔직히 앙키 제가 만들어서 주는데 그걸 다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안 하면은 배우는 만큼 잊어먹는 과정으로 갈 것이고 그걸 하면은 배우는 거에서 잊어먹을 수가 없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두 개의 차이가 극명하다 보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억지로 시킨다고 할 아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케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